생각보다 저는 너무 큰 것 같은데 봐보세요 남아요 그죠? 이 큰 걸 우리가 다 한다고? 요바라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여기 트럭 채로 올라와도 되는데 야 이거 이걸 어떻게 다 막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정원 그거 해야 되는데 한 벽돌 500개 정도? 다른 멤버들은 정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로 했는데요 열한 장이라고 했거든요? 이거 맞죠?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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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슬슬 풀리는데? 이거 뭐가 뭐가? 쏠려서 끝 여기구나 아 저 옥상 응 왔다 왔어? 왔다 왔다 선배님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배님 성브라스 끼고 대식하러 왔어요 자 다시 어머 여기 여기 아니요 다리 그지 마시고요 방금 지금 다리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어 그 꿀이 이렇게 되네 그 꿀이? 어 아니야 아니요 안요 선글라스 아니면 눈알이 이렇게 한번 갔는데 아 그것도 여기 타고 싶구나 네 같이 이래요 저거 좀 같이 옮겨주세요 뭐야? 이거 이거 저 나무? 야 기계로 올린거야 우리 옥상 갈건데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조왕이 아나운서 우리 조왕이 아나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응 잘 되네 옥상으로 구 모델 저 와있는데요 지금갔어? 구 모델 아구 모델 일할 정도면 이 정도면 알지 아 고마워 고마워 아 뭐야 패션쇼 나가나? 일하는데? 누군 그렇게 못 입어서 안 입은 줄 아냐 옷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홉씨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아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바로 가서 일하면 돼요 너네 나 웃기려고 불러 아니 오늘 일할만 난다 오늘 일할만 난다 오늘 일할만 난다 오늘 일할만 난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어디야? 오늘 일할만 나 일하는 날 오늘 일하는 날 오늘 일하는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